자, 이번에는 관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관사의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뭐 배웠나요? 첫 번째 시간에 영어에 더에 해당하는 표현 배웠죠. 더에 해당하는 표현, 다시 말해서 그거, 그 책, 그 소년, 그 소녀 어떻게 말하는지 배웠는데요. 이번에는 더 말고요. 어에 해당하는 표현, 영어로 치면 어에 해당하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. 한 소년, 한 소녀, 하나의 책, 하나의 집 이런 표현은 어떻게 말하나요? 라는 표현 배워볼 건데요. 이 A를 표현하는 방법도 프랑스어에서 똑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어떻게 하냐면, 엉, 운, 데 라고 합니다. 엉, 운, 데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. 엉, 운, 데 일단 이렇게 따라해 보시고요. 이 세 가지 표현 방식을 배울 건데 사실 더에 대한 표현 배웠을 때와 어에 대한 표현 배웠을 때 똑같습니다.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입으로 좀 연습만 하면 된다.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세요. 자, 첫 번째 표현입니다. 객송 나왔어요. 자,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의 불특정한 어떤 한 소년이 있다. 라고 말할 때 소년입니다. 그랬을 때는 엉, 객송 이렇게 붙여줍니다. 간단하죠? 자, 이번엔 소녀 나오겠죠? 피우인데요. 운, 피우 이렇게 붙여줍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요.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? 제가 지난번에 관사 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르라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객송은요. 르객송, 르객송, 르객송 이렇게 해라. 그리고요. 피우는요. 라피우, 라피우, 라피우 이렇게 해라.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. 자, 이쯤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하나 있죠?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? 우리가 객송을 배울 때 그냥 객송하고 관사에 뭐 붙일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르객송, 르객송 이렇게 해라. 라고 말씀드렸는데 르객송과 함께 어떻게 해요? 엉객송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. 르객송, 엉객송, 르객송, 엉객송. 왜? 얘네는 다 남성명사니까 르 아니면 엉이 붙는다. 더 아니면 어가 붙을 때 르 아니면 엉이 붙는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마찬가지로 피우도요. 라피우, 라피우만 할 게 아니라 운피우, 운피우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라피우, 운피우, 라피우, 운피우, 라피우, 운피우, 라피우, 운피우 이렇게 계속 연습하시면 자, 객송도 그때그때 따라서 어, 더를 구분해 붙일 수 있고요. 피우도 그때그때 따라서 어, 더를 구분해서 붙일 수 있다. 자, 마지막으로 복수는 대를 씁니다. 저는 복수가 참 좋아요. 하나만 있으면 좀 외롭고 싫어. 복수일 때는요. 우리가 르, 를 구분할 필요도 없고요. 그리고 엉, 운을 구분할 필요도 없이 그냥 대, 를 한 가지 쓰시면 됩니다. 대, 그래서 내각송, 대피우 마찬가지로 S는 발음하지 않죠. 그래서 내각송, 대피우 이렇게 쓰는구나. 자, 그래서 우리가 대피우는 따로 연습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. 왜 그렇습니까? 왜냐하면 남성, 여성 구분하지 않고 막 쓰면 되니까 나중에 저절로 익숙해집니다. 중요한 것은 뭐죠? 자, 처음에 배웠던 언각송 그리고 운피우 이 두 가지를 입에 붙여주시면 되겠고요. 자,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죠? 소년과 소녀 말고도 모든 명사의 성수가 있다고요. 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명사를 배울 때 다 자, 엉을 붙여야 할지 아니면 운을 붙여야 할지도 같이 붙여서 입에 붙여서 연습해라. 자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